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천년 입장에서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비정규직이 내가 가는 자리에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자리는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정규직이 아니고 기존 보안검색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불거진 불공정 사례에 대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해명입니다. 비슷한 해명을 인공국 사태의 총대를 맨 김두관 국회의원에게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딱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 양반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허연 거짓말하는지 좀 아리숭합니다. 큰 사업자든 작은 사업자든 간에 인건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간에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인건비 총액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최대한 인건비 비중이 원가 구성에서 몇 퍼센트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다 서 있죠. 최저 인금을 올린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지켜볼 때도 저분들이 인건비 총액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알고서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업체 수입이 고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인금이 오르면 사람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기타 자동화를 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 총액이 일정 비중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두고서 눈앞에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딱하다는 생각보다는 좀 화가 납니다. 다음 질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거짓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추경호 의원실이 6월 30일 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서 주요 10개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는 2016년부터 2020년 탈원전 직격탄을 정확하게 맞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재배하고 9개 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이 아주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몇 10%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3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해 가지고 2016년도 총인건비가 4,990억 원에서 올해 7,668억 원으로 53.7% 늘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게 되면 당연히 총액인건비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도로공사입니다. 4년간 정규직 전환이 7천 명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공사의 인건비 부담은 3,606억 원에서 5,136억 원으로 42.4% 급증했습니다. 결국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인 6,500명 가운데 1,400명은 봉사가 고경하고 나머지 5,100명은 본인 동의를 받아서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배치를 했죠. 이렇게 인건비가 42.4% 급증하게 되면 신규채용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급증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노조가 없는 신규채용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1호인 회사로 곱혔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인건비가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016년부터 정규직 전환 신청이 4,807명입니다. 하지만 정규직 신규채용은 2018년도에 131명 그리고 2019년도에 149명 올해 1분기에 1명에 거쳤습니다. 채용 절벽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인건비가 갑자기 70% 정도 높아지면 그 조직이 어떻게 견뎌내릴 수 있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사가 갖고 있는 그 경쟁력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이틀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글을 작성한 사람은 이곳을 덜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것이 평등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전환자 중에는 정말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불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공정은 없습니다. 표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리를 지어서 집단 행동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룹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좌파 정책들의 종착지는 이런 식입니다. 자원배분을 철두철미하게 정치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평등 운운하고 공정 운운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느 그룹이 힘이 센가 어느 그룹이 목소리가 큰가 어느 그룹이 우리에게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시장원리가 없어지고 결국 정치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진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해당 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번 사태를 공정의 부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드문 것이 참으로 개탄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인사로 교체 Ted K 頻道 bruk tim청이라는 habla 아멘